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석의 핵심 코코 패턴 중고서를 맡고 있는 코콕 강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문장 맨 끝에 러만 갖다 붙이면 뭐 뭐 했다랑 완료. 즉 과거 사실을 나타냈고요. 또 하나 중국어의 특징.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자리, 위치, 어, 순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어는요. 퍼즐겐과 같이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표현이 되는 재미있는 언어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겁게,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있게 핵심 말을 콕콕 짚으며 그 시작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구성에 맞춰서 제 7강 미래편에 대해 다같이 한번 쭉쭉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부터는요. 빨간색 펜을 들고 한자 위에, 한글 발음 위에다 성조 표시를 하면서 역가락 느리듯이 읽어보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어디어디에 오다란 단어네요. 라이, 장소, 라이, 장소. 어? 이성은 짧게 고개를 까딱까딱 이 느낌 살리시고요. 자 중고의 특징. 뭐가 중요하다? 자리, 위치, 어순이 중요하다.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요. 이제부터는 오다오다오다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어디에 오다. 즉 라이, 장소. 라이, 장소.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말은 어디어디에 오다. 즉 장소가 앞에 오지만요. 중고는 오다, 어디어디에. 즉 장소가 뒤에 온다. 이렇게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어디어디에 가다. 취, 장소. 취, 장소. 자 위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취라는 단어 역시요. 이제부터는 가다, 가다, 가다.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어디에 가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취, 장소. 취, 장소. 이 위치를 중요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어디어디에 가다. 즉 장소가 앞에 오지만 중국어는 가다, 어디어디에. 즉 장소가 뒤에 온다. 이렇게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미국이라는 단어네요. May, war. May, war. 먼저 성조를 표시해보면 삼성뒤에 다른 성조가 오는 느낌이 든 겁니다. 이와 같이 삼성뒤에 다른 성조가 왔다. 무조건 내려오기만. 무조건 내려오기만. 반삼성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과 이성이 만나면요. 내려왔다 올라가는 어떤 느낌? 기꽝, 몰란, 그래. 이런 느낌으로 성조를 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May, war. 이러한 느낌이 들겠죠.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결혼하다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metta, huni.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 지혜, 훈. 지혜, 훈. 중고의 특징. 글자 하나하나가 자기 뜻이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한자 결혼. 이 글자의 뜻도 자세히 뜯어보면요. metta, hunin. 혼인을 metta. 이렇게 이해해두시면요. 나중에 큰 공부하실 때 아하 이렇게 외쳐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저만 믿고 쭉쭉쭉 달려봅시다.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졸업하다는 단어를 봤더니요. 마치다, 학업.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삐예. 삐예. 자, 성조 표시해봤더니 사성, 사성. 성조가 똑같을 땐 짧고 길게 짧고 길게 잊지 않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특징. 글자 하나하나가 자기 뜻이 있다. 그래서 졸업하다는 단어 역시 우리말 한자 필업 이렇게 쓰는데요. 이것도 자세히 뜯어봤더니 마치다, 학업. 학업을 마치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정말 정말 나중에 크게 쓰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 쭉쭉 달려볼게요. 귀국하다는 단어 봤더니요. 돌다, 나라라는 구조로 나라로 돌아가다는 구조가 될 겁니다. 호에이구어. 호에이구어. 성조 표시해봤더니 이성, 이성. 성조가 똑같네요. 짧고 길게 짧고 길게. 자, 귀국하다는 단어 역시 뜯어봤더니 돌다, 나라. 나라로 돌아가다.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하다는 단어 볼까요? 시작하다, 수업. 이러한 느낌의 두 글자 단어인데요. 샹, 크. 샹, 크. 성조가 똑같습니다. 어떤 느낌? 짧고 길게 짧고 길게 잊지 않으셨죠? 여기서 체크해둘 것은 바로 중국의 특징. 한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글자는 우리말 한자 위상이란 글자도요. 첫 번째 위, 위쪽의 뜻도 있지만 두 번째 시작하다는 뜻도 있다. 이렇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업하다라는 말을 뜯어봤더니 시작하다, 수업. 수업이 시작하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수업이 끝나다 단어 배워봐야겠죠? 끝나다, 수업.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 샹, 크. 샹, 크. 수업이 시작했으면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수업이 바로 끝나야겠죠? 자, 성조 표시해봤더니 성조가 똑같습니다. 짧고 길게 짧고 길게.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특징. 한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우리말 한자 아래, 하자 역시요. 첫 번째 아래란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동사로 쓰였을 때 끝나다, 끝마치다는 뜻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다라는 말 역시 끝마치다, 수업. 수업을 끝마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출근하다 단어 보겠습니다. 시작하다, 근무. 이러한 단어 구조. 샹, 빤. 샹, 빤. 빨간색 펜으로 성지 표시했더니요. 사성, 일성. 찍어주고 올라가서 이어가고. 찍어주고 올라가서 이어가고.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샹, 빤. 잊지 않으셨죠? 자, 출근하는 단어 역시요. 시작하다, 근무. 근무를 시작하다. 이렇게 뜯어보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퇴근하다 닫았더니요. 끝나다, 근무라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샹, 빤. 샹, 빤. 이 단어 역시 출근하다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요. 끝마치다, 근무. 근무를 끝마치다. 이렇게 이해해서 반대말을 하나의 단어처럼 쭉쭉쭉 머릿속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어를 발음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웃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패턴 부분 달려보겠습니다. 중고의 특징,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자리, 위치, 순위 중요하다. 그래서 단어를 딱, 딱 갖다 붙여라.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중국어에서요. 뭐뭐 했다란 과거를 나타내고자 할 때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문장 맨 끝에 러, 문장 맨 끝에 러 요것만 갖다 붙이면 됐었죠. 그리고 오늘 배울 미래를 나타낼 때는요. 동사 앞에 야오, 문장 끝에 러, 야오 스무스멜로, 야오 스무스멜로 요것만 딱 갖다 붙이면요. 곧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표현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딱 정리해 두세요. 있어 보이겠죠. 자,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패턴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면 문장 맨 끝에 막 갖다 붙이면 멋진 음음문, 수라빼 뿌, 멋진 부정문, 긍정과 부정, 정반 음음문, 뿌, 동사, 뭐뭐 하지 않는다, 현재 부정, 매이, 동사, 뭐뭐 하지 않았다, 과거 부정, 문장 맨 끝에 러, 멋진 과거, 이렇게 특징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담아두면서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현재, 과거, 미래의 시제 변화에 대해 오늘 한번 딱 정리해봅시다. 자, 오다란 단어로 보이소, 오다. 라이, 라이, 왔다라는 과거는요. 러만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라이, 러, 라이, 러. 근데요, 올 거야 라는 미래를 말할 때는 야올, 러를 갖다 붙여서 어떻게 해? 야올, 라이, 러, 야올, 라이, 러. 요, 현재, 과거, 미래 패턴 정리해보세요.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미국에 가다, 즉, 가다, 미국에 라는 구조로 출, 메이, 고어, 출, 메이, 고어. 미국에 갔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요 문장의 끝에다가 러만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출, 메이, 고어, 러. 출, 메이, 고어, 러. 그럼 곧 미국에 갈 것이다 라는 미래를 나타낼 때는요. 요 구조에다가 앞에다가 야올 자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어떻게? 야오, 출, 메이, 고어, 러. 야오, 출, 메이, 고어, 러. 이렇게 말하는 패턴을 꼭 정리해두지 바랍니다.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결혼하다, 지혜, 훈, 지혜, 훈, 결혼했다라는 과거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러만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지혜, 훈러, 지혜, 훈러. 곧 결혼할 거야 라는 미래를 나타낼 때는 야올러, 갖다 쭉 되겠네요. 어떻게? 야오, 지혜, 훈러. 야오, 지혜, 훈러. 이러한 패턴 연결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졸업하다, 삐예, 삐예, 졸업했다. 러만 갖다 붙이면 되겠죠? 삐예러, 삐예러. 곧 졸업할 거야 라는 미래를 나타낼 때는 동사 앞에 야오, 문장 끝에 러를 갖다 붙이셔서 야올러, 잊지 않으셨죠? 어떻게? 야오, 삐예러, 야오, 삐예러. 귀국하다, 두 글자입니다. 회의, 고어, 회의, 고어. 귀국했다, 어떻게? 회의, 고어, 러, 회의, 고어, 러. 그럼 곧 귀국할 것이다라는 미래를 나타낼 때는 야오, 회의, 고어, 러, 야오, 회의, 고어, 러. 이렇게 야올러 갖다 붙이면 멋진 미래 표현이 가능합니다. 수업하다, 샹, 크, 샹, 크, 수업했다. 만들 수 있겠죠? 샹, 크, 러, 샹, 크, 러. 곧 수업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땐 야올러 쭉 넣어서 어떻게? 야오, 샹, 크, 러. 야오, 샹, 크, 러.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 패턴 꼭 체크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수업이 끝나다. 샹, 크, 샹, 크. 수업이 끝났다. 러만 갖다 붙이겠습니다. 샹, 크, 러. 샹, 크, 러.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소리네요. 곧 수업이 끝날 것이다. 만들어 볼게요. 야오, 샹, 크, 러. 야오, 샹, 크, 러.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서 리듬에 맞춰 쭉쭉쭉 반복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형석의 핵심 콕콕 패턴 중고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먼저 중고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복습 팍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홀수번은 수업 시간에 하고요. 짝수번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 교재의 답을 확인해보면서 큰 소리로 아싸!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그는 곧 올 겁니다. 문장 만들어 볼게요. 우선 오다. 라이, 라이. 자, 여기다가요. 곧 올 것이다라는 미래입니다. 야올러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야올라일러, 야올라일러. 근데 누가 온대요? 그는 곧 올 겁니다. 문장 앞에 그라는 단어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겠죠? 타 야올라일러, 타 야올라일러.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3번 문장입니다. 우리들은 곧 결혼합니다. 문장 만들어 볼게요. 우선 결혼하다. 두 글자입니다. 지혜, 훈, 지혜, 훈. 자, 곧 결혼할 것이다 라는 미래 나타날 때는요. 야올러, 야오 슘머슘머일러, 야오 슘머슘머일러. 잊지 않으셨죠?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야오치에 훈러, 야오치에 훈러. 누가? 우리들은 곧 결혼합니다. 문장 앞에 우리만 딱 갖다 붙여 볼게요. 이렇게 말하겠죠? 워만 야오치에 훈러. 워만 야오치에 훈러.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간다. 자,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선생님은 곧 귀국합니다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귀국하다는 단어는요. 돌다, 나라. 나라로 돌아가다 있지 않으셨죠? 회국, 회국, 여기다가요. 곧 귀국할 것이다 미래입니다. 야오슘머슘머일러, 야오슘머슘머일러. 뚝 집어넣어서 야오 회국얼러, 야오 회국얼러. 누가? 선생님은 곧 귀국합니다. 선생님만 딱 앞에 갖다 붙일게요. 라오시, 야오 회국얼러, 라오시, 야오 회국얼러.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일곱 번째 문장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그녀는 곧 수업이 끝납니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우선 수업이 끝나다, 마치다, 수업. 이러한 구조. 샤, 크, 샤, 크. 자, 곧 수업이 끝날 겁니다라는 미래입니다. 야올러, 야오슘머슘머일러. 집어넣어 볼게요. 야오 샤, 크, 러. 야오 샤, 크, 러. 누가? 그녀는 곧 수업이 끝납니다. 문장 앞에 타란 단어만 갖다 붙여볼까요? 타, 야오, 샤, 크, 러. 타, 야오, 샤, 크, 러. 그렇죠? 잘한다. 이렇게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핵심 콕콕 패턴 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웃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외국 공부의 지름길, 잊을만을 건드려주고, 잊을만을 건드려주고,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살짝살짝 떠올려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중고의 특징, 뭐가 중요하다? 자리, 위치, 어순이 중요하다. 많이 했었죠?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가 자기 뜻이 있다. 그리고 중고는 뜻글자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문장 맨 끝에 러, 러만 갖다 붙이면 뭐 뭐 했다라는 의미의 과거여감을 가지고요. 그리고 동사 앞에 여, 문장 맨 끝에 러, 야오,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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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이것만 딱 갖다 붙이면 곧 뭐 뭐 할 거야? 라는 미래의 멋진 표현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